gtd 173기 여자기가 오늘 오후부터 11일 수요일까지 빅베어 파인크래스트에서 열립니다. 등록하신 캔디데이트 여러분들과 팀 멤버, 렉터, 스피리추얼 리더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부흥의 밤이 2월 17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센터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그룹 담당 사역자, 목자 및 부목자 여러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의 밤이 2월 21일 토요일 오후 7시 비전센터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2014년 7월 이후 오신 새가족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참석하셔서 담임 목사님과 귀한 교제 나누시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13기 은혜선교학교가 2월 19일 목요일부터 4월 9일까지 8주간 비전센터 108호에서 열립니다. 세계선교회 흐름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한인교회 선교회 역사심을 배우는 자리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도양육 필수과정 및 지도자 필수과정입니다. 많은 등록 바랍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에 보내는 선교사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청지기 선교회를 통한 현금으로 56개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교수식과 자세한 내용은 주부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혜 소식이었습니다.